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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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거기를 맞아본적도 없어가지고 난 보통을 몰라 어 챗님 한개 감사합니다 선행님 팀 짱 좀 구경해 주만 실삼 너 스파이지? 스파이지 스파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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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헐 땅 밀고 심하라고요? 저는 약간 좀 이게 약간 라인이 맞아야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야 한줄씩 해야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병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챗님 네개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땅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선행님 팀이 어떤 걸 꿀 빨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스파이를 해가지고 이제 그 꿀을 따라 하려고 지금 스파이 어디서 보낸 간첩이죠? 어디서 보낸 간첩입니까? 선행님 팀에서 한 번만 내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희 팀은 내칠 수 없어요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소중하니까 저희 팀은 소중하니깐요 아 얘 하나 안 심었네 아 나 템 짱 많음 짱이다 짱이다 저는 멜론 주스랑 치즈 토스트 치즈 토스트가 근데 진짜 편해 오레오 만들다가 편해 죽겠어 됐다 됐다 올라가자 어 수박이네 수박 거면은 밑에 가서 이거 밀 다 넣고 해야겠다 야 밀 꽉 찼어 근데 저는 비효율적 이런 걸 따지기 따지기보다 그냥 제가 편한 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기도 자랐구만 이렇게 좋았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떨어져 있구만 아 이거 많이 자랐네 빨리 자랐나 엄청 와 근데 이 농사를 내가 다 심었다는 게 더 놀랍다 하 자 일단은 이거는 씨앗은 버려 어 저기 버리기 귀찮으니까 씨앗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밀을 세개 놓으면 빵이 되잖아요 이걸 빵으로 다 만듭니다 빵으로 다 만들고 빵으로 이것도 빵 빵 빵 빵 빵 빵 뭐야 우리 팀 뭐야 뭐야 밀 달라고? 여기 맞나? 뭐야 오 치즈 뒀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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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큐 이렇게 빵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 넣으면 이렇게 오우 이렇게 빵 조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이게 편해요 그래서 편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상수수도 여기 해서 어 나 덕 덕이 이거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빵을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치즈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따뜻한 우유병이잖아요 우유병을 여기다 구우면은 우유를 여기다 구우면은 따뜻한 우유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치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치즈를 가지고 유리병 넣고 빵이랑 치즈랑 이렇게 하면은 치즈 샌드위치 짱이죠? 그냥 간단해서 저 하고 있어요 되게 되게 간단해 하나 근데 빵 조각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말고 이거 쓰자 이렇게 와우 벌써 다섯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빵 조각은 많다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굿 굿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된다 와우 짱마는 지금 와 대박 대박 초콜릿 비스키 왜 있냐 초콜릿 비스키 왜 있는지 아는 사람? 일단 따뜻한 우유 어 여기 꽉 찼다 이런 거 다 꺼내야지 내가 구워놓고 있을 거든요 요거 우유 우유 이거를 우유병 얼마나 볼 거야 지금 와 쩐다 나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? 이러다가 너 뭐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덕조 혼자 1등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다가 우유병 여기도 우유병 아 목탄이 없다 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 팀이 뭔가 주겠지? 어 치즈 좋다 땡큐 땡큐 목탄 좀 주세요 나 이제 수박도 캐러 가야 돼 쏙 빨리 캐야 되는데 근데 바쁘다 엄청 이게 너무 바빠요 이 게임 너무 바빠서 이제 미쳐버릴 거 같아 또 따뜻한 우유 아 집중해서 저 진짜 말 안 하고 해요 원래 롤 할 때는 입을 가만히 안 두거든요 혼자 할 때도 좀 약간 그런데 이거 마인크래프트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어 땡큐 땡큐 어 땡큐 땡큐 칠 시간도 없어 어 채팅 칠 시간도 없어 바빠 바빠 빵조각 많이 있어 빵조각 더 좋네 아 땡큐 와우 와우 오마이갓 땡큐 너무 많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반밤 감사반밤 입니다 와우 와 먹다 아니야 이렇게 갈라야지 됐어 와 이거 완전 많음 이제 짱많다 짱많음 쩌럿쩌럿 됐어 이거는 사탕 우와 딱 많다 이렇게 엔담에 잡으면 개꿀이라고 마법학교 던전에서 감사합니다 자 참고했습니다 저는 저 판사님 저는 아무 잘못도 안해서 채팅을 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앙구테러보님 감사합니다 어 몇 번 보내셨어요? 못봤어요 어우 벨레자 선인 초콜릿 12개 어우 그 전에 선물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마인크래프트하면 정말 못읽어요 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채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은 있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읽지도 못해 자 이제 우유 구워주는거지 여기 미리 이게 몇 번마다 자랄까요? 이게 딱 다 자랐을 때 딱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딱딱딱하면 딱 좋은데 쓰읍 우유 구워야되는데 어딨어? 목탄 아 석탄 석탄 아까 많았는데 목탄 내가 나눴나? 여기 있다 됐어 여기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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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우유 없어? 있다 있다 우유 우유 어 이거 다 구워지네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우아 펜은 이제 백풍선 선물해야 어 하나 이상 선물해야 펜이 되는건데 안 쏘셔도 됩니다 따뜻한 우유 따뜻한 우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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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없나 빵 없나 빵 이제 없나봐 오 치즈가 넘침 우와 됐다 됐다 어 이제 펄로 가볼까요 한번? 자 여러분 저 이만덕 있어요 이만덕 저 이만덕 이만덕씨입니다 저 아 나 여기 아니지? 저쪽 빨간색 옆으로 가야되는데 달라면 4천덩만 모으면 다주언니를 따라갈 수 있다고? 다주언니가 아직 많이 못 모았어? 아니 모으고 있는거 아니야 다주언니? 다주언니 그냥 모으고 있는거 같은데 왜 언니가 이만덕 밖에 안돼 내가 지금 이만덕인데 자 이만덕씨에서 과연 2만4천덕 됐습니다 언니 언니 10만덕이라고? 와 대박 10만덕씨네 근데 솔직히 저는 별로 안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제 덕에 어 불만 있으십니까? 제 덕에 불만 있으십니까? 어 네? 네? 네 나와 하하 나름 방송 다른 방송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 저는 프로니까요 다른 게임 방송을 병행하면서 덕전쟁 하는거를 어 되게 엄청 엄청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들어갔는데? 어 어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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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속 안했습니다 어제만 안했어 어제 안했어 나 접속 야 나 우유 사야 돼 우유 우유 사자 오늘 새벽? 1월 1일 1월 1일 날 내가 안 나가게 된다면 들어오겠어 재료상점 주황색인가 재료? 재료상점 선생님 저 오늘 성인 됐어요 아닌데 아닌데 내일인데 12시 지나야 되는데 아 콩콩이 성인 되지 아 콩콩이 있나 이거? 콩콩이 있나요? 콩콩이 방송 중인가? 봐야지 콩콩이 방송 중 아니네 콩콩이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구만 저 우유 구워야 돼서 샀어요 콩콩이 밥 먹나? 콩콩이 성인 되잖아 이제 콩콩이 성인.. 성인 되기 멀었다고? 근데 뭐 성인 되봐서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어 야 안 읽어 안 읽어 읽으면 안 돼 나 수박 캐야 돼 수박수박 나 이거하고 땅이나 캐라고 할까? 나 석탄을 계속 꾸기는 좀 그래서 나도 저도 갈까요? 석탄 캐야 여러분 석탄 캐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우리 팀한테 너무 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됐어 나무케서? 오케이 오케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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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러 갈게요 도끼 만들어서 나 도끼 있네 도끼 있네 도끼 있어? 치즈 치즈 야 진짜 오레오 만들다 이거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정말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치즈 넣고 비스킷 아깝다 오는데 그쵸? 비스킷 다 써야되지 않을까? 내가 있는 걸 전부 다 비스킷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콕과 콩도 모아가지고 해야될 것 같아 저 이제 캐러 갑니다 수박 수박 캐러 갑니다 저 분명히 수박 캐러 가는데 수박 캐러 갈려 했는데 이게 안 멈추네 난 분명히 수박 캐려고 했는데 이상하다 짠 솔직히 이거는 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봤자 안되고 여러 명의 30명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한 명이 캐리하긴 힘들어 이거 몇 명이 캐리하기에 이거는 진짜 맨날 접속을 한 번씩 하면서 한 세 번이라도 팔아주는 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덕전쟁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적어도 한 시간은 해야하는 수박 캐러 가야되는데 수박 캐러 간다 했는데 이게 계속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상하다 멈출 수가 없단 말이지 계속 확인하게 되네 이거 내가 조금 있으면 잘한다 내려오면 자라 있겠지?